사승천 래퍼 가격이 비싸집니다 짠 좋은 가죽 좀 가져오셨어요? 토끼 가죽 어! 바퀴벌레 바로 떴다 꼬북꼬북 감사를 표합니다 음 불사여왕 개미하면은 고향이나 13번 없으면 진행이 안되겠는데 누가 개들을 풀어치 앗 필수 아 아 좀 센스했는데 스쿱 내가 이긴 했지 뚜뜰뚜뚜르뚜뚜뚜뚜뚜뚜뚜 호템을 빨리 볼까 읽고뽑아서 고양이 찾아볼까? 도마뱀 나쁘지않아? 코알루 걸렀어요 한정뽑을라고 통언뜬 어? 미쳤다 어벅지 개미 먹을까? 목각사도 눈을 대지 못했다 개미부터 하자 개미 이중타격 이런거 나도 터질거같은데 불사토템 아직 남아있나? 불사가 제일 사기하냐? 이게 개미냐에서 개미를 맞고있습니다 저기도 개미되기네 저쪽 개미가 더 쌀거같은데 뭐야 왜 왔다갔다해 춤추는거 같네 캐럿 캐럿 세븐 캐럿 캐럿 세븐 바카스 백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하겠나? 딱 하나다 이겼다 이겼다 치즈처 나가 이녀석아 나가 지지초 어... 넥 너무 약한데 넥 넘약 위에가서 개미 하나 더 먹자 고양이 이런 진균 나와서 스컹크 합체도 셀 것 같은데 05 스컹크 개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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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어... 손 넘네 챕터 넘어가면 노잼이라고 누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더라 챕터 넘어가도 개꿀잼인데 근데 사람들이 싫어 아닌데 입체 1챕터 별론데 위가 더 재밌는데 사람들이 노트 그래픽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악 긴급탈출 당심했다 3챕터는 개 노잼이긴 하지 정말로 4챕터 4챕터 5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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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 더 스페이스 짭퉁 게임인데 뷰우 왼쪽에 불 두개 있네 여기 개미도 먹고 가자 개미 개미 너도 개미니? 아 저 개미만 나오는게 아니라 곤충 나오는거구나 개미 털개 여기서 그러면은 시체구덕이 두번 강화하자 아 나 민물거북 두번 강화하자 꼬북꼬북 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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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복사 싸라탕 tad есс 탁 사죽상인 저는 지금 너무 그립다 돕고 비행에는 발동 안되나 램지 다람쥐 다람쥐 농장주 아저씨 저는 다람쥐 강도에요 다람쥐를 두세요 사면 양쪽은 태라빈 경기를 많이 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도착해 넥스는 나람쥐를 불어라 음...안녕하세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가 으...미친 뽑으면 기아나오는데 이제 또 산다? 기아나온다 가드가 없다 기아 기아 근데 이기긴 했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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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질 때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 뭐 저리 뭐 저리 아니 얘는 왜 또 시스밈? 쥐같이 생겼는데 엘크 쟤는 옆에 총 2개 수하네요 쟤는 옆에 총 2개 수하네요 뭐 복수할까? 여왕개미 복수할까? 포텔 하나 할까? 흠... 흠? 쏘마니 토스트템즈 저 우드... 카버... 레드빈 부시 이지 뭘 찍고 뭘 찍고 곤충 토템 지금 곤충 토템 히트다 제발 좋은거 제발 제발 오 잘 떴다 불사면 끝나는건데 개미 체력 적어가지고 저거 발똥되기도 힘들겠다 아니다 체력 적어줘서 발똥되지 뭔술이야 도장 개꿀 도장 개꿀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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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불 얼쥐 히트다 꿈틀대는 다리 오씨 어? 뭐임? 나 이거 처음봐 에스 트루 어퍼런스 이즈 프라이트닝 이븐 투네이 이게 뭐라고 읽는거야 이즈라큐 와 개쎄네 이거 개쎄긴데 시이든 까라 김스컹크 까라 김스컹크 아악 죽었어 아악 개시선에서 바로 정리당함 나약한것 역시 개시 롱멘토 개시 한방이라고 이즈라큐 아잇 전나무 이거 못치우나 전낭 이즈라큐 뭐야 아리에 왜 불사 붙어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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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 뼈 만들어놨어 나 이렇게 하면 뼈복사 여왕개미 개삭이 됐네 지금 여왕개미 어 그래 저정도 짬은 있어야 여왕하지 근데 여왕개미 체력 한번 올려줘야 제대로 쓰겠다 곤충 줘봐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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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업구기 대독 뼈복사니까 영십 스컹크 영십 꿀있네 미쳤네 영십 꿀있네 미쳤네 누가 개들을 풀었지 미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절대로... 이거 막혀있으면 옆으로 가겠지? 왼쪽으로... 여왕 개미 언제 나오냐? 지금... 음... 안녕하세요... 여왕 개미의... 그의 심... 신기한 다리 공장... 여왕 개미 다리 하나만 더 뜸든다. 여왕님 다리 하나만 더... 아 이래도 다리 못 떼는구나... 다리 떼기 좀 힘드네? 개미 그만 놔고... 그냥 다리만... 다리만 떼줘... 다리 많잖아요... 트렌드 묻었... 사실... 끝... 요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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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뭐.. 받칠거 있나? 도마뱀이요 이러면은 두개 나오나? 스컹크 꼬리 스컹크 꼬리 근데 스컹크는 피하면 오히려 안좋지않나? 두마리 막을때 쓸 수 있겠지 거휠집 부대기 끈까까 스컹크 냄새나는 끈까맥 나도 냄새 아 여왕님 여왕 여왕 빨리 빨리 퀸 굿 공수방어라도 데리고 와야되나 공수방어라도 데리고 와야되나 공수방어라도 데리고 와야되나 흠 도마뱀이요 으흠 나 얼도 돕고 남김 아 쟤 개미안이라서 길 떨어졌어 아 쟤 개미안이라서 길어졌어 아 쟤 개미안이라서 길어졌어 우린 내 도장 진짜 빡세다 고양이 같은거 없나 진균학자 진균진균진균 버짐? 먹고 죽어라 아씨 아씨 죽었네 안먹네 안먹네 플라잉 앤트 날개미 여기서 진짜 여우왕 개미 캐리 하겠다 나온다며 말이지 왜 안나오냐 빤마리만 올려야겠는데 음 뭐야 왜 큰거 나와 아씨 빵룰인가봐 미친 조졌다 미친 조졌다 야 이런게 어딨어 여왕 개미 여왕 개미님 캐리 해주세요 아잠만 이빨 먹어 와아아아 먹구기한테 제대로 당했네 아 미친거 아냐 양파 윽 유리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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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ah 아 미친 예스템 써야돼 개반대 아 뻐꾸기 미친 개뜰하네 아니 뭐야 뻐꾸기 쓰레기였네 뻐꾸기 절대 안집어야겠다 내가 저거 확률 5%여도 안쓴다 절대 안쓰지 한번만 삥나면 뒤지는 게임에서 저 딴 카드가 왜있어 0.1%도 안쓴 저거 없어도 이기는데 저거 쓸 이유가 없어 왕위를 계승하는 밀개미 여왕개미 공격력이 0이어야 자리 복사보고 되는데 공격력이 1이라그만 조회가 4시 에피소브로 제시 감5 1 8시 에피소드 20시 에피소드 부끌로 2시 에피소드 이 kara ??? 여왕 개미님이제 개미 낳지말고 그냥 다리만 뼛겟 대줘 비행에 너무 약한데 이제 이제 다리 두개 됐으니까 개싸게 됐죠 다리 두개되면 그 순간 게임 끝난다 내 두개 퍼진 폴레업에 두개야 다시 개미풀필드 싹가능 아니 이 정도 되어야 여왕벌레지 인정어 인정 나는 군단이다 격공지 두고래 observer 쥐이 아 제 턴은 끝이군요 그래를 하지요 꺼져 와 씨비됨 명치명치명치명치 이의한 선택입니다 응 죽었어 꺼져 빡빡빡빡 안녕하세요 너의 생명은 복원되었다 이중하나가 안매혹적인가 사마귀신도 곤충이네 곤충추 파인 네이드드드 크런치드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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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랜즈 우랜드 실패하자 이거 실패해 실패 먹을 이유가 없다 덱 늘어나는걸 원하지않아 덱 늘어나는걸 원하지않아 시체구덱션 시체구덱이 있어야 아까 걔 걔 뽑을 수 있는데 역겨운거 잘 안타고 불고하나 불고하나 날씨가 휘인 열었지 네이드드 두세 아 지젓 관의 버진벌레 할일 생겼네 취직한 버짐 벌짓벌레 벌진벌레 구린내 너무 빡세 와아 조졌다 잠깐만 얘 빡시네 이 행 미친거 아니냐고 공수방어 마련네 조졌는데 조졌는데 꺼꾸기님 제발 휴 아 휴가 아니네 사마귀신이 깨잖아 미친 으아 미친 졌다 이거는 꽃불 하나 주자 가볍다 이거는 너무 카운터 덱이다 하나 먹을까 이거 괜찮은거 나오겠지 하나 먹어보자 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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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 토끼굴 땜건설자 근처에 땜이 생성된다 아이 수생벌짓 미쳤나 개쓰르기만 나오네 어디서 어디서 이런 그지 같은 것만 가져왔냐 바로 바로 컷할까 아이 뻐꾸기 왜 두개 다 있냐 세잘데기 없는거 비행소만 나왔으면 좋겠네 또? 또 비행 꿀있내야 도졌다 나 이장면 어디서 본거같애 나 이장면 어디서 본거같애 좀만겜 아이 개같은겜 아이 씨 개같네 아빨 엄마 아이 에그 같이 오도 아이 아 네 이장면 아이 엥 다리 어디 갔냐 불사다리 못 얻었네 한턴 기다려야겠다 냄새 나는 까마귀 둘이서 뭐하는거야 불사개미 다리가 아 이거 뼈만 무한이지 이렇게 돌리면 와 한무뼈 뼈복사버그 아 이거 조건이 뭐야 왜 어떨 때 찾아오는거야 뼈지수 그러면 대개 언제 들어오는데요 저거 끔찍한 엘크인가 오뼈 오뼈 사공 사피 나 피도 안될거같은데 어 오 셋 다 별로 성공 확률이 안좋았다 버진벌레 잘가 버진벌레 잘가 버진벌레 버섯 없지 이거 짭툰 카드랑 버섯이랑 되나 궁금하니까 해봐야지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아 큰 깍깍할 개빡치네 저거 나 저기 이제 유리토 못올리는데 아 이 미친 쓰레기 카드 허여운 과로시는 어디가고 훈남 과로시가 대신 나온건가요? 아유 수비바라님 15개 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카드가 왜 이렇게 쓰레기야 아 아니 노브 쓰레기인데 여기도 오버스캔 나도 필드락 너도 필드락 저게 잘 모르는거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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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인게임 저거 댐좀 치워줄래? 진짜 댐이네 아이 미친 쓰레기 카드 누가 만든거야 어떻게 카드 이름이 댐 아이 미친게임 아 저딴 쓰레기 키보드 왜 있는거야 아이 큰 까까만 안나와도 그러려냐겠다 큰 까까 안나오면 너무 싸기라서 그랬나 근데 너무 쓰레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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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또 깨시맞고 죽잖아. 엠. 다리 만들기 다리 복사 버그 들어갑니다. 아니 잠깐만 왼쪽에 또 개짓거리였네. 아씨 역겨움인데 왜 때림? 야 너 왜 때려. 안치가 아니야 저거? 역겨움. 아씨 기아도 그러면은 비행으로 넘어갈 수 있나보네. 아씨 역겨움. 아씨 역겨움. 꿈틀대는 다리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꿈틀대는 다리. 꿈틀대는 다리올다. 꿈틀대는 다리가 있어. 롱리브 더 퀸 퀸 자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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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귀 강랑꽃 아니 이거 이밖에 안되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대갑죽 좋은거야 곤충의 개미 도장 무한밸류 포기할 필요 없겠지 내 공수에 너무 약해 아 뭐야 그 강그 사마귀 사마귀는 사마귀신으로 진화했다 사마귀 곰 뭐야 외모님 빨리 다리가 좋아 다리 더 좋아 여왕 게임이 컷 다리좋아 다리 복사중 다리 복사 다리 복사 다리 복사 다리 복사 다리 복사 다리 복사 אני 나 노쇠 노쇠팩 6개의 육댐이니까 필드 더 올릴 필요 없나? 못 막아야되나? 이거 막아야되나? 안 막아야되나? 보면 안없어지나? 카드야 방금 있으라 깡 깡 깡 깡 배 나오고 아 뭐야 왜 이중공격이야 오히려 좋아 근데 나 필드락이었는데 찹쌹 깡 깡 깡 깡 깡 깡 아 이거 좀 골 때리네 안녕하세요 빌드에 자리내자 아잇 잡았네 포커스는 킬각이었구요 이 중 하나가 매혹적인가 다 별로 마음에 안드네 다 별로 마음에 안드네 아잇 잡았다 아이템 버릴 수 있으면 아이템이나 좀 버렸으면 좋겠네 나위 별로 안좋은거 나왔다 악랭이 뽑자 두올 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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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강화는 결국에 어떻게 된 걸까 말도 못하네 얼탱이 없었는갑다 으 으 으 으 왜 땜 안가져가고 도끼 가져가지? 아, 여보는 게임이 왜 이제 왔어 일 뻔했네 너가 우라율리 내는 거지 저거 몬들고 뭘 서는거 실댐 비행으로 막 다칠 수 있겠다 아이색 짱나네 이거 어? 맨날 게시 앞에서 쳐나오네 뭐야? 어디? 나무 밑동이 앞으로 걸어왔어 이기긴 했네요 아이색 짱나네 말허접색이라 ille 아이색 짱맞음 남집사님 시장 여서 탈진되면 어떻게 되지? 아주 좋소 바이바이 어 접색 오잉 미스플레이 19 아씨 제허저빛나 아이 뭐시기 도 디스크에 라스트 나잇 룩 포 some kind of 익스플레네이션 and I found some 리얼리 와일드 스톱 it made me things what is the old data and why does 래쉬 only talk about it when he's wearing the wood cover's mask 여기도 구 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있네 미스터 카민스키에 대한 기록을 보았다 인스크립션의 개발 기록에 대해 무엇을 위해서 how influencing is true time to start another run I guess 무한모드 이게 KC가 아는 거겠지 KC모드니까 이름이 본편 과거 이야기겠네 다이어움프 다이어움프 다이어움프는 한 번 더 때립니다 뭐야 굴인데 질풍 이거 쓸 바야 곰 쓸 것 같은데 갱얼쥐 새끼 다이어움프 뼈를 생성한다 한 턴이 지나면 강력해진다 갱얼쥐가 한 턴 지나면 왼쪽 뜨는 거야 호스 보상에 레어가 안 나옵니다 기용 레어 어차피 별 필요 없잖아 끝 1 1 2 2 3 3 다이어움프 3 2 6